아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. 걔는 옛날에는 찐 사랑이었다고. 백현우 씨 지금 외근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래요? 응 알아요. 알고 부른 거고. 뭐죠? 우리 현우. 우리 집 소가 몇 마리인지 들었나요? 들었어요. 우리 과수원이 몇 평인지랑. 저기 그럼 지금 서울 사는 그 집도? 월세 아니고 전세. 들었으면 알겠네. 형편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. 옷도 허름한 거 입고 다닌다던데. 아니 그거 다 스페셜 빈티지 라인. 우리 현우 그만 만나면 안 될까? 난 백현우 씨랑 못 헤어져요. 그런 줄 아세요? 누나! 깜짝이야. 뭐 하는 거야 지금? 그만 가요. 아니! ذه. 지금 Ohh 책이 noisy 우리서니? 아. 그런 건 없으세요?